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범용의 겨울비는 내리고 e-min 키로 설명드릴건데요. 원곡이 a-min이기 때문에 저는 e-min 오카포에서 치는거에요. 카포로 하나를 하면 e-min을 쳐질 경우에 f-min, 두개 더 올리면 g-min, 두개 더 올리면 a-min 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카포에서 e-min으로 친다는거. 첫 마디는 시-레 해서 무과춤 마디로 시작해요. 2번줄 시-레 시-레 하고 첫 마디가 e-min에서 미-미-파-미-레-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친다고 그랬죠. 저는 이 멜로디 치는거를 전체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치는건데요. 4분음표는 2번을 쳐줘야 되고 2분음표 같은 경우는 4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할때, 미할때를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를 잡은 나머지 줄에서 채워주는거에요. 처음 멜로디, 멜로디가 미였으니까 미 를 제외한 나머지 줄에서 채워주는거거든요. 그래서 두번 시-레-미-미 그 다음에 저는 해머링을 해서 미-파-미-레 이렇게 이렇게 친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가 이만에서는 파의 샵이 하나가 붙기 때문에 그냥 파가 아니라 여기 2b의 1번줄 파샵이죠. 미-파-미-레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C, C를 쳐야 되는거기 때문에 G코드의 근음하고 C 멜로디는 2번줄이죠. 그래서 4분음표 여기 한마디에 다 C가 있으니까 6이 동사-3-4-2-4-3-4 한 번 아르페지오를 다 쳐주는거에요. 근데 기본 저희가 이제 아르페지오가 슬로고고의 기본이 근-3-2-3-1-3-2-3이죠. 근-3-2-3-1-3-2-3 그런데 여기서 멜로디 음이 여기 C를 친단 말이에요. C를 치면 얘보다 높은 음을 박자를 채워줄 때 하면 이 멜로디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 보다 낮은 음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손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치는거에요. 음을. 그래서 기존에는 6-3-2-3이면 6-4-3-4-2-4-3-4 이렇게 줄을 다 올려 버리는거죠. 그러니까 멜로디 보다 낮은 음에서 쳐줘야 이 멜로디가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멜로디 연습을 할 때 이제 그 기본 아르페지오 주법이 있기 때문에 멜로디가 얘를 치고서도 만약에 C를 이렇게 치면 C를 치고서도 이렇게 해서 그냥 박자를 채워줬었어요. 물론 그게 틀린건 아니지만 이 멜로디 보다 높은 음을 쳐주기 때문에 이게 멜로디가 죽게 돼 있죠. 그 소리가.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3번 2번을 쳐요. 4번 3번을 쳐요. 그 채워주는 소리를 뭐로 쳐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인거는 이 멜로디를 쳤을 경우에 그 멜로디 보다 낮은 음에서 그냥 박자 길이만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분음표 길이를 다 쪼개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 곡 이제 몇 곡 쳐보다 보면 이제 저도 예전에 친 곡을 다시 들으면 그때는 뭐 보통 3번 2번에서 많이 채워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멜로디를 치고 4번 3번으로 올라와서 치는 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에 치시다보면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채워주는 줄번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몇 곡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C를 침이니까 근음 6번 하고 C 6이 2 4 3 4 2 4 3 4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 코드에서 그래서 멜로디가 레 레 시예요. 그러면 D 코드 근음 4번 하고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친다고 그랬죠. D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 4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레. 레가 되죠. 그래서 4번 2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4 2 동 4 3 4 2 4 3 까지 치고 이제 쉼표 있는 부분까지도 저는 다 채워주는 건데요. 4 2 동 4 3 4 2 4 3 그 다음에 C를 쳐야 돼요. 얘 2번 줄이 껴줘야죠. C C 그 다음에 B7으로 가면서 C가 또 나와요. 그러면 B7에 근음 5번 하고 C 여기 2번 줄 여기도 5 2 동 4 3 4 2 4 까지 치고 2 4 5 2 동 4 3 4 2 4 그 다음에 C C 레 미 미 C C 그 D 코드 잡고 C 3, 4, 2, 4 여기는 6이 동, 4, 3, 4, 2, 4 그 다음에 레가 있어요. 레 할 때는 여기 3끼로 눌러주고 2, 4, 레 마지막 D마이나에서 파, 레, 미, 미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D코드에서 여기 파, 파샵이란 사일 동시 동, 3, 2, 4 동, 3, 2, 3, 2, 3, 4, 1 동, 3, 2, 3, 2, 3, 레, 미 여기 2번 레 여기 띄워줘야죠. 미 그 다음에 2코드 잡으면서 그 누구인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노래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마디부터 못같은 마디로 시, 레 그 다음에 E마이나에서 미, 미 미, 파, 미, 레 G코드 잡고 시 D마이나 D코드에서 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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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 말이나 미, 미 비타민의 시 레 파 미, simplesmente 내 민민 그 누구인가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보는 애닦은 눈동자 비를 맞으면 우툭 선 모습 떠나려 하는 내니 미련감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나는 정말로 보낼 수가 없어 내 얼굴 난 사랑했는데 어떡해야 하나 풍몰이 흐르네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당신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빛 내려와 머리를 적치네 여기는 전자랑 똑같이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이렇게 노래에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부분 멜로디 칠때 제가 항상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친다는거 그리고 기본이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치고 그리고 만약에 한마디에 코드가 두 번 들어갈 경우에는 근음하고 두 번 같이 치는게 동시에 치는게 두 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8분음표 길이를 쪼개기 때문에 4분음표는 4번을 쳐주는거 박자길을 그냥 치는거에요 4번이면 하나, 둘, 셋, 넷 동시에 치는거랑 같이 하나, 둘 한 박자짜리는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이 코드를 잡으면 C코드를 잡던 Am을 잡던 이건 이제 나머지 줄, 멜로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줄은 이 코드 구성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편한 줄에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 박자 길이만큼만 채워서 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게 이제 멜로디보다 낮은 음에서 쳐줘야 그 멜로디가 산다는거 뭐 기본적인거는 그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다시